나 큰 거 싫어! 이런대요. 큰 거 왜 싫어? 손 잡구나! 왜 또 침얼거려, 자기야? 어서 오세요. 안녕! 세안 리액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축복해볼까요? 우승이 변키지 않는 앨범에서 바로, 바로 버스네요. 물 좀 같이 쓰자. 물 좀 같이 쓰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새끼들? 과자, 과자. 강남이 재밌게 깨우는 3천 개 미션이니까 다시 일어나서. 제일 찰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땀나는 거 보소. 잠깐만, 좋은 꿈 꾼다. 일어났어? 응. 일어났어? 과자로 유인해서. 유인듯 해요, 지금. 못 먹는 게. 맛있다. 이거 안경 한 번 써보세요. 귀엽대. 안경 쓰면 존나 귀엽대. 미쳤다, 진짜. 와, 개 진짜인데, 형님? 카이도우 리액션 할게요. 카이도우 리액션. 카이도우 리액션인가, 혹시? 오랜만에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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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씻어보자. 귀를 서로 씻겨줄까? 아니, 왜냐면 내 동생 씻겨주고 싶다. 아, 다 나가. 수고해주세요. 갑니다. 시원하게 드릴게요. 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빨리. 태국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마사지 해드릴게요. 태국에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거 알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 잠깐만, 뒤에서 삐 소리 들릴래? 성미 키우기 너무 심한데? 아, 진짜? 네 앞에 자랑 똑같은 게 없다. 아니, 말이 심해 지금? 뭐하고. 오늘 왜 이렇게 하지? 자면서 먼지 같은 게 박혔나. 아, 그렇지. 오토라이 타석한다. 기름 존나 끼더라. 그럼, 쉬었으면 없어지잖아, 기름을. 얼굴 안 썼어. 보기 불편하지. 아니, 형님들. 저 성미랑 얘랑 똑같아요. 그냥. 근데, 문찬. 또 약간. 하정우. 그러니까. 성미 어머님도 못 알아볼 거지. 아잇. 진짜 이쁘다. 근데 어떻게 알아보네, 인마. 와, 동민이 진짜 귀신같아. 귀신 좋단다, 진짜. 아니, 형타가 졸나오더라. 그, 나도 데려가달라고 내가 질질 짜는데, 내가. 왜 이런 애들한테 여행가달라고. 귀여워. 너는 진짜 내 결혼 안 했으면 뒤졌다. 너는 다행인 줄 알아, 성미. 그냥 뒤졌거라. 시롱이. 이거 어머니 싫어. 이마나? 오. 오, 뭐야. 아, 사람 좋아하네. 내가 아른친구야. 한번 꽂아보자. 여사였어요. 하하하하. 오! 오! 바잇! 안녕하세요. 입구가 어디예요? 네. 시원, 시원하네. 아, 샀다. 아, 예, 네. 오케이! 자. 에이 씨. 에이 씨. 에이 씨. 에이 씨. 아니, 왜 이렇게 해도 정제 안 먹어요? 왜 저기 먹으래?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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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왜 할래? 야 근데 진짜 사실 누나 내가 난 좀 고민이야. 이거는 약간 방송 없는 진짜 찐 고민. 엄마가 없잖아. 그거 난 여자인 친구들도 항상 여자를 여자로 봤어. 여사친이란 그딴 거 없잖아. 여자를 여자로만 돼. 나는 친해지려고 드리블 치면 변태 아저씨 소리 듣고 뭐 좋아하니 이런 소리. 오, 야 지환이 죽인다 야. 지환이 앞에 앉으려야겠다. 저런 놈이의 친구가 돼. 아, 멋있네. 시원하네. 저것도 안 먹어 이 새끼야. 아, 오랜만에 보니까 존나 맛있다. 맛있어. 아, 맛있다. 아, 이 집 존나 맛있네. 나 큰 거 싫어 이러고 그래요. 큰 게 왜 싫어. 손 잡구나. 오, 비 온다. 제주도는 비 왔다가 그쳤다, 왔다가 그쳤다 해. 근데 왜 반말하세요? 어리실 거 같아서 다들? 어디만 반말해도 돼요? 그럼 택시 못 들이지. 맞아. 되게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맞아. 아, 들어오니까 막 식초 냄새도 좀. 오, 야. 기사님, 여기 시원해 주세요. 아, 네. 빨리 내릴게요. 33,000원이요. 아, 예. 네? 할 거 없어가지고. 지금 식초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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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세요. 안녕, 수고하세요. 그리고 저번에 가슴 쳐다보시던데 성희로 신고할게요. 네, 신고하겠습니다. 구멍이 너무 많이 났어. 현무한이야, 뭐야. 안녕하세요. 네. 따로 주제랑 이걸 보면. 아, 뭐 하냐, 새끼. 뭐 하냐.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숙박이래. 에이, 우린 소박 안 써. 우린 그런 식으로 하는. 오, 재밌게 사이네. 김치기, 생선, 옵통, 된장찌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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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시. 괜찮은데? 가시인데? 우와. 우와. 형님, 근데 탄산을 안 먹는다고. 고신이야, 고신. 피자 먹어도 뭘 먹어요. 시방에서 탄산 먹는데, 형? 한국에 대한 선택적이야. 우리 시방에서 먹었잖아요. 아니, 우리 시방에서 코로나 먹었잖아요. 나 1주를 위해서 먹어줍니다. 왜 우리들을 위해서 먹어줘야 해? 왜 우리들을 위해서 먹어줘야 해? 너랑 하지 않았어. 지영이 똥 싸는데 앞에 가다가 왜 타노? 이거 뭐 형태 씻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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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틀린 말이야. 아잉. 여러분들 좀 놀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좀 보고. 날씨 확인도 좀 하고. 띄요. 놀고 있어. 담배님 저 거저 좀 채우고 있으세요, 아이? 맛있겠다. 형 오빠는 밥 이겼어요. nobody's no longer. 10%on. 아, 완전 많이 먹었어요. 예. 손이 안 먹고 있었어. 오늘, 저희 뭐 많이 있었어요? 오늘, 완전 많이 먹었어요. 저 오늘, 흘려야지. 진짜. 시윤이 너무 짧아서 옷이 올라가. 여기에 가슴 만지고 난리 났나요? 내 가슴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 시윤이가 대박이었어. 내가 입장받고 싶은 거야. 근데 시윤이 혼자 입장받고 싶어서 후면이랑 여자들끼리 숲속에 있는데 갑자기 혼자서 옷을 벗더니 나 근데 진짜로 찐찐 진짜 이쁘. 나 찐찐 진짜 이쁘다니까.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후루룩 보더니 갑자기 여기다가 누구나 일로 와. 일로 와. 가까이 와. 그것도 안 먹어 이 새끼야. 나 찐찐 진짜 이쁘다. 나 찐찐 진짜 이쁘다. 나 찐찐 진짜 이쁘다.